네, 계속해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인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정환 연구원입니다. 네, 일단은 양대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21선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21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오늘도 또 0.49%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연초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양대 시장입니다. 지금 지수 때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밀류에이션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 12개월 선행 기준으로는 지금 PER이 13배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 10년 12개월 PER이 한 10배 정도라는 걸 감안했을 때 조금 높은 수준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연초 이후 수익률이 13%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상황이죠. 이렇게 오른 이후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코스피 기업 실적이 바닥이다. 전망치가 바닥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연초 이후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12개월 선행 코스피 영업이익은 연초에 한 218조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한 195조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한 197, 198조. 그래서 약간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같은 경우는 5월달 FMC에서 25BP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좀 없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적 기대감이 조금 현실화되는 시점이잖아요. 아무래도 실적이 발표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마일드한 리세션이 전망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차익실을 하는 매물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물론 작년에 1,400원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고점 수준까지 장중에는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에 비해서 원화가 특히나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환율이 최근에 안 좋았던 점은 결국에는 수출이겠죠. 2월 달에 수출 YY 증가율이 7.5%를 기록했는데 3월 달에 마이너스 13.6%를 기록하면서 수출이 수출 증가율 하락폭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원인이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중국 향 수출이 좀 개선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소비가 나타나는 성향을 보면 재화, 그러니까 상품 소비 위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좀 회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수출 하락폭이 줄어드는 게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환율도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 우려하시는 게 외국인 자금들이 고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나가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환율이 더 위로 가지에는 않을 거다. 어느 정도는 제한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자체가 많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연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수출의 하락폭 자체는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은 줄여나가는 그런 국면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율로 인해서 고스피 지수가 빠진다라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사실 좀 떨어진 요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CG 소시테 제네랄 증권발 대량 매도로 인해서 급락을 했던 종목들 오늘도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또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매매 물량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CFD 반대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반대매매 자체가 주가 하락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매매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확대될 수는 있는데 뭔가 트리거가 발생을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주가가 빠지면서 증거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에 도달을 하게 되면 반대매매가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는 건데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도 조금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종목한 이게 급락해서 하한가를 기록한 기업들을 저가에서 매수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매도 물량이 모두 다 해소됐다. 그래서 이제 더 나올 매물이 없다라고 보면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량주 같은 경우, CJ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 자체가 견실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가 매수로서 유화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 전반적인 시장을 보더라도 신용 융자 잔고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조 원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들 앞서서 주의를 하자라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은 어떻습니까? 네, 신용 잔고를 일단 조금 말씀드리자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사태 그때 당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신용 잔고가 한 9조 정도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와서 유동성 장세가 오면서 신용 잔고 자체가 21년에는 사실 25조 원까지 늘어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한 20조 원까지 조금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 신용 거래 융자 잔고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반대매매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 신용 잔고 자체가 늘어났다고 해서 주가 하락 요인, 그 원인 자체는 아닙니다. 주가 하락할 시 하락폭을 좀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신용 잔고 융자, 그러니까 신용 비율 자체가 늘어난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에서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시각을 달리 보자면 신용 잔고가 높으니까 매도가 나오면 하락폭이 크게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투자자들이 신용을 끌어다 쓸 정도로 기업이 뭔가 이렇게 투자 포인트,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 비율 자체가 높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무조건 위험하다, 안 좋은 주식이다 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특정한 섹터 아니면 업종의 이런 신용 잔고가 이렇게 몰린 건 아니고 사실 종목에 따라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좀 특정 종목을 좀 위주로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신용 잔고 추이를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내일은 메타의 실적, 27일에는 아마존과 인텔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물론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네, 정확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적 자체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쇼크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에도 호재인인데요. 사실 실적보다는 향후 가이던스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한국 주식은 반도체인데 반도체의 수요단을 담당하고 있는 게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최근에 최GPT 같은 AI 모델을 개발을 많이 하면서 데이터 센터 아니면 GPU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향후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게 된다면 한국 반도체라든지 IT 하드웨어 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5월 4일에는 애플도 실적을 발표하는데 결국에는 스마트폰 수요가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냐 이런 부분도 한국의 IT 하드웨어 쪽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나 캐펙스를 투자하냐 얼마나 수요가 좀 개선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헝가리 공장 착공 소식에 어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견주한 양상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2차 전지 내에서의 수급 이탈이 약간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 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절약을 주시겠어요? 첨부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 저번에 테슬라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된 이후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법 자체는 역시 분할 매매를 통해서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미국에서는 하반기에 경기 침체의 우려, 마일드 리세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조인들이 아무래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차익을 실현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5월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5월에 크게 빠지게 된다면 그때 좀 비중을 나중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2차 전지로 몰렸던 수급이 다른 쪽으로 저희는 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중국 쪽 여행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업종으로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좀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